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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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어 나 게임 좀 그만해 여기서 한파만 할게 나 게임만 하고 나 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로 진짜 이거 왜 계속 게임만 그렇게 해라 어? 계속 게임만 그렇게 하라고 껐어? 게임 껐어? 껐다니까 아 됐다고 왜왜왜 띄졌어? 안 띄졌냐고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 쓰러 갈까? 또 안나가 왜? 어? 어디 갈까? 어? 아 뭐 그래서 어디 갈건데 뭐 저기 석촌호수도 괜찮고 음 석촌호수? 아 잠깐만 아 뭐있지? 나 옷도 입어야 되는데? 화장은 나 어떻게 하고 가지? 너무 좋아 에그 천천히 준비해 에이 안돼 나 빨리 가고 싶단 말이야 아 어? 택배할나 보다 내가 또 올게 좀 준비하고 있어 어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뭐야 뭐 시켰어? 어? 이거? 어? 어이구 아하 짠 뭐야? 이쁘다 이쁘지? 이쁘다 괜찮네 나 이거 입고 갈까? 어 그래 이거 입고 가 그래? 이거 진짜 이쁘게 입어 한번 입어봐 어 나 이거 입을까? 이쁘지? 어? 아 아 이게 얼마나 며칠이야 드리게 가자 자 이거 봐야지 그러게 잠시만 단풍 구경을 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됐습니다. 4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.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